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이번 작품 감각적이고 파격적인 연출의 대가 임상수 감독이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은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바로 돈의 맛입니다. 내가 맡은 캐릭터 빨간 양말을 신으셨나요? 돈이 많은 여자예요. 돈이 많은 여자예요. 어느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관리를. 역할은 달라도 모두 파격적인 변신에 성공해야 했던 배우들. 특히 윤여정 씨의 새로운 모습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에드신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배드신이 처음이셨대요. 연기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첫 상대로. 영광이죠. 영광이셨겠네요. 다가오는 제65회 칸 국제영화제. 진출 소식을 가장 기뻐했던 분도 윤여정 씨였다고 합니다. 윤여정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아 진짜냐고 아 어떻게 또 거기까지 소식이 갔습니까 진짜다 그랬더니 윤여정 선생님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할렐루야. 임상수 장하다. 다음 작품은 무료로 할게. 우와. 이렇게 오라 그랬더니. 김유주 씨는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유희태 씨의 반응. 네 사랑하는 남편께서는요. 너무 축하해줬고. 네 너무 좋은 일이고. 사실 영화 촬영할 때 이게 좀 영화가 쉽지는 않잖아요. 내용이나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잘했다고 장하다고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레드카펫을 밟으실 예정이신가요. 팔죠. 데려가 주신다고. 그럼 인사 말고 이제 외국어로 좀 준비를 하고 그러시나요 어떻습니까. 인사는 안 해도 돼요. 인사 안 해도 되니까. 손에. 손만 흔들어 놓으면. 한번 볼까요 윤여정 씨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인사는 노리고 계십니까. 노렸다 안 되면 우리 어떡하라고 창피해야 되는 거. 잠깐 물어보세요. 지금 스무 편 중에 두 작품이 같이. 입국에 나가셔야 됩니다. 상도 노랭범 찍고 싶어요. 예예 알고 있는데 모를 줄 알았어요. 김효진 씨는 이번 작품에서 캐릭터를 좀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기울이셨어요. 타고난 몸매. 타고난 몸매. 그렇습니다. 공개되자마자 큰 화제가 됐던 김효진 씨의 무보정 완벽 몸매. 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몸매 관리 특별히 좀 신경 쓰지는 않으셨어요. 원래 그냥 타고난 몸매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었어요. 운동하지 진짜 안 한대요. 그래요. 그런데 그날 당일날 오더니 막 윗몸 일으키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거치를 못해요. 운동을 진짜 안 하는 거예요. 백가족이 다해서. 아니 평소에 하는데요. 그때 결혼 준비 때문에 좀 바쁘고 이래서 많이 못했어요. 정말 부럽군요. 이어지는 칭찬 릴레이 가보겠습니다. 수준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꼽고 예쁘고. 백 선생님 우리 진짜 같이 얘기해야죠. 예균식 씨에게 같이 인터뷰하자는 얘기죠.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강우도 너무 예쁜 청년이었고 똑같이. 예의 바르고. 예의 바르고. 순간적으로 잘하게 보일지는 모르는데. 쭉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도덕이 없으면 안 된다고. 두 분의 도덕 점수는 100점 맞죠. 아주 반듯하고 반듯하고. 아주 예쁜 아름답고 예쁜 청년. 한 분만 죄송한데요. 같이 하자고 나서. 같이 하려고. 같이 하려고. 나 혼자 하려고. 합창으로 하네. 자 이번에는 후배들 차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에너제틱하시고요. 현장에서 카메라 앞에 서시면 피곤하시다가도 너무너무 멋진 연기를 보여주시고. 잘했어 강우. 잘했어 강우. 잘했어 강우. 잘했어 강우. 잘했어 강우. 부담스러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너무나 멋지게 과감하게 연기를 할 수 있을 거다. 용돈 좀 챙겨주셔야겠네. 지금 생각해 봐야지. 함께해서 더욱 기대되는 배우들 곧 스크린으로 찾아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화이팅. 다른 걸로 하셨네요. 화이팅. 화이팅.